흐흐흐 와 뒤에도 3명 뛰어온다 발 앞에 3 285 방향 어디? 285 3명? 3명 기절 아 사이라가지고 1명 더 기절 기절 다운 다 죽었어요 월컷 월컷 다운 바로 내네요 네 동원님 어디가요 서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에요? 끝이에요? 두명? 아 한명? 더 위에 한놈있는데 엄청 위에 한놈있어요 차 땄어요 파밍하고 합류할게요 흥이 없어 왜 흥이 아무것도 없고 뭐야 박았어요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잘 걸 수 있어요 오케이 막아봐 막아봐 아 안돼 짜식아 아 발 걸었는데 아 힘들다 살짝 막았는데 한 터로 막았는데 아 지금 죽어가는게 아니라 누굴 죽일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거에요? 네 아 차 타고 도망갈라 하던데 아 죽어 죽일라고 몰아 몰고 있는거였구나 항상 저런 소리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거나 항상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어 이거 죽는 소린가? 이러고 있었는데 죽일라고 앞에 맞고 있는거였는데 소리가 와 지금 이거 드리면 2500비트 남는데 스쿼드 총합 25킬 되면 2500비트 드릴게요 나머지 스트리머들께 밥 한 끼 사드려요 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밍 오직다 나중에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났네 파밍은 자 스나가 있어야 돼 스쿼스 좋지 아 여기 우선 배율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게 좀 많아요 필요한게 많은데 파밍은 잘 안돼 음 그니까 인기가 없지 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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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털어야겠다 아 저기 너무 없어 총소리 어디서 아는데 총소리 나는데요? 50방향에서 저기 여기 오시던쪽 NW쪽 저기 핑 파랑핑? 오버님 오시던쪽에서 주황핑 있는 저한테 지금 다 붙었어요 살려주세요 아 차타고 오는가보네 아 그래? 가겠습니다 뼈 갈게요 잠깐만요 아 저깄다 애니방향에 있거든 아 달리고 있네 엄청 모네 그 핑 찍어놓은 데 있어요 적들 산 올라가고 있어요 가서 죽일까요? 애니방향 에에에에에 산 올라가고 있거든요 능선 넘어갔어요 노란핑 있는쪽 능선을 왼쪽 타고 올라가서 넘어갔어요 아 한명 더 뛴다 능선 못 넘어가네 여기서 네 노란핑 있는데 한명 능선 왼쪽 끼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 개.. 너무 먼데? 네 내 친구들 내려왔다 이 새끼들아 애들 어딨어요? 그쪽 근처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찾고 있어요 노란핑 산 근처에서 더 달렸거나 뭐.. 차로 북쪽 긁으셨으니까 그 근처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찾다가 어버바다 맞고 죽느니 그냥 갑시다 예앱 삼성 남는게 어디였다 했죠? 거 찍어놨어요 저거 찍어놨어요 주황핑 왓꽃님 왓꽃님 방금 갔던 집이 여기에요? 이거? 이거 시멘트 콘크리트 집 예예예 왜요? 네 아니에요 네 아.. 갈색 저기 말하는건가요? 어디서 다 지금 소식통 듣고 움직이셔 아 여기다 아 기모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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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도 보이면은 엠포 보이면 엠포 좀 네 네 2렙으로 바꿔두기 아 네 문쟁이님도 뭐 설마 제꺼 조끼 때문에 오신거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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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였구나 아.. 나 여긴줄 알고 여길 털고 있었네 남는거 먹으러 갔다왔습니다 야.. 이거 스쿼드 점수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우리 애들이랑 할게 수준 너무 높아진거 아니야? 네 80방향 보급 네 가면 돼요 총소리 카우팔 소리 들려요 가는 방향에서 들려요 음 음 저기가 저기가 이제 절로 오라고 부르는데 어? 바로 바로 왼쪽 엠캐시사 먹었다 30방향 어.. 있어요 네 보여요 저 아 저기도 보급한게 있네 기절 기절 나이스 나무나무나무나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한대 두대 해피 해피 와있자 나무 제가 봐드릴께요 예 나오지마 다운 다운 기절 누가 나 때렸는데 기절 기절 기절이요 나무 기절이죠 네 나무 기절이요 보급 없어요 오 쏜다 그 공장 10방향 언덕이 공장 언덕이 뗐어요 20방향 공장 언덕에 있어요 어 뭐야 어디서 나 쐈다 카우팔 백방향 제가 보러 올라갈께요 형 다 태워줄게 잘한다 아 저 있다 보인다 백방향 왼쪽으로 뛰고 있어요 아 카우팔 한명 더 있어요 NW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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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서 오리 쏘고 있어요 왼쪽 아까 공장 뒤편에 있는 왼쪽 뛰던거 기절 NW방향 2명 공장 어디 공장 어디 공장 뒤편 언덕이 거기서 쏘고 있어요 삼백 삼백 5 10 2명 앉아서 쏘고 있어요 공장에 붙는다 이방향 이방향 하라 뒤에 내려오는 중 이방향 이방향 사면 내려오는 중 오케이 한 대 맞췄어요 350 2대 2대 3대 컷 저게 안죽나 이거 저희 자리가 좀 안좋거든요 양강 너무 찬아 여기 공장 밀어버리죠 파란핑 공장에 2명 있어요 얘네가 제 머리 때려갖고 화났어요 저도 머리 맞아서 오케오케 네 화났어요 둘 다 카욕팔이야 공장 352명 공장 센 차이에 있어요 차 뒤에 하나 차 뒤에 터진 가운데 가운데 터진 차 뒤에 하나 더혈림이 부은거 그 차 뒤 이따 딴 데로 쏘고 있어요 개볼군이 딴 데서 쏘고 있어요 이동이동 이동이동 이동이동이동 비절 하나 한명 더 패차 뒤 둘 다 기절 둘 다 기절 둘 다 기절 둘 다 기절 네 나 2명밖에 못봤었는데 아 저기 있다 15 언덕 위에 하나 있다 15 언덕 위에 저기 죽은 나무 오른쪽 언덕 사면에 아 보여요 보여요 얘네가 제 머리 때렸어요 뛰어오고 있어요 한 대 한 대 오케이 와 와 대박 아니 살인자세요 여기 8배 여기 8배 여기 8배 여기 8배 카우팔 110방향 언덕이 아까 그놈들 파티 살아있는거 같네요 여기 2랩 조끼 여기 세거 있어요 저 엠포 좀 쓰겠습니다 아 카우팔 한명이 계속 사요 어디야 어디야 110방향 110방향 언덕이 아까 그놈들 110 굴뚝있는데 굴뚝말고 굴뚝앞에 있는 능선에 카소리 누가 때린다면서요 눈쟁이 누가 때리는데 110방향 3명 있었어요 카우팔 그놈 지금 나는 소리 지금 나는 소리 요 이 나무 이 나무 내가 총 쏘는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피 튀는거 봤죠 여기 이 나무 이 나무 어 이 나무 이 나무 아 견제사격증 견제사격증 아 맛있짱 너무 아프고 아 맛있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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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쟁이님 차 탑시다 네 저 오토바이 타워 가겠습니다 먼저 가시면 됩니다 네 아 오른쪽 팔 오른쪽 팔 맞아가지고 제 방에서 눈쟁이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난리해요 네 4컷 와 나이스 아파트 아파트 있었어 아파트 저기 170방향에 보면 아파트 아 높은 아파트 하늘색 칠해져 있네 네 오 오 오 230 어디야 230 250 그쪽 같은데요 아까 그니까 경기장 밖에서 쏜거죠 아무튼 예예 밖이요 지금 자기장 밖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다렸다 펴면 되겠다 하하하 어 3명 뛰어온다 바로 앞에 3 285방향 어디 285 3명 한명 기절 아 사이라가지고 한명 더 기절 능선 밑에 왼쪽으로 뛰고있어요 왼쪽으로 도는쪽 도로쪽으로 도는쪽 공장 왼쪽으로 뛰는쪽 잠시만요 방금 우리 또 쏘는 애 또 있었는데 네 뒤쪽에서 또 쐈어요 그 뭐야 5방향? 어디?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눈져있네 바로 앞에 봤어요 지금 아 보여요 보여요 수리탄 던지면 되겠는데 5방향도 거기 앞에 나이스 여기있어요 저기 수리탄 터진대 여기 어디있어 기절이야 형 기절 다운 다죽었어요 올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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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쳐 아 저 나무구나 네 어 미쳐 충고가빠있다 여기 충고나라 오케이 닫고 뒤에서 또 따고있어 의료용 키트있어요 여기 네 모르겠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좀 안으로 가야된다 난 더일링껏 탑니다 네네 탑승해 탑승해 다같이 탈래요 그냥? 4명이서 시원하게? 어 다같이 가야돼 다같이 골로가는거 아니야? 어 징그러워 다 3렙 뚜껑이야 어 다 3렙 뚜껑에 파트노우세 다 3렙가빠야 지금 게다가 어 3렙 가방 3렙 가방에 여기서 이제 내려서 지나가는데 그냥 보이면 쏘면 돼요 오케이 어디서 맞으면 어디서 맞는다고 얘기만 해주시 평지에 없는데요? 그냥 마을에서 애들 나오는 소린다 그럼? 그런거 같은데요 네 아마 나올거에요 아마 마을에서 나오겠네요 어 지금 8명 남았는데 어 여기다 우리 붙었어요 바로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 바로 앞에 그 1평칩 뒤에 기절 한 명 한 명 더 220 언덕 20번 더 다운이에요 나 오른쪽으로 각발리는 중? 네 다 죽었어요 어 죽었어 죽었어 다 컷? 네 다 컷 이거 딴 데 어디서 또 때렸어 잠깐만요 멀리서 때리고 있어요 지금 멀리서 총소리가 안 들려요 소음기 같은데요? 어 반대쪽이다 250쪽 이거? 이거 280? 280? 지금 이 총소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박히는 방향 봤었는데 이쪽 그 마을 쪽에 쏘는거 같은데? 백방향? 지금 자기장 마을 덮치고 있거든요? 자기장 덮치고 있어서 나와야될거니까 좀 버티다가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지금 안쓰는거 어 지금 안쓰는거 나오고 있나보다 쏘라 그래 돈 나와 저거 어차피 여기까지 와야되요 담겨 이거 도착하면 아파요 진짜 아픈거에요 이거 옥소리나는 250 아 저쪽 반대편 나 알겠다 260 정확히 260 자기장 아닐텐데? 아 여기 밑에있다 밑에 누웠어요 기절 250 와우 이거 카우팔 160 카우팔 160 1평집안에 2명 1평집안에 2명 190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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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되요 우리 카우팔 능선 밑에있어요 230 우리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저기 245 밑에 하나 있어요 네 확인 오케이 저희 근데 밀고 들어가야되서 연막탄 있으면 연막탄 최대한 던지죠 제가 던져드릴게요 네 240 아래있어요 네 아 지금 능선따라 이동중 오케이 체크 보여요 2명 한 명 오케이 나이스 컷 240 컷 제 파티가 아니 뭐야 저거 머리 꺼낸다 머리 꺼낸다 210 머리 꺼낸다 네 알아요 211명 개피 나 쏜다 저 뒤쪽에서 각잡아서 어굴 끌어줄테니까 천천히 해봐요 네 오케이 쟤들 와야되 여기 붙어야되요 능선밑에 아 깜짝이야 아씨 누구 못 던져 떨어지길래 한 명 기절 두 명 남았어요 오케이 어 아 아 괜찮아요 아깝다 여기 두 명 라스트 얘네 두 명 하나 개피고 하나 피 빨아야되요 아 보인다 위치 어디에요? 거기 능서 하나 살리고 있다 복원님 바로 보일거에요 살리고 있어 하나는 경계하고 있고 그렇지 때려 그렇지 컷 나이스 10킬 했다 개꿀 요하 너무 따라다니다 게임 몇 킬 하셨어요? 10킬 했어요 10킬 10킬 지지 지지 저 1킬 저도 1킬 아 22킬입니다 아깝네요 간이로 2킬 04 0 0 0 0 0 0 0 0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